네, 이번에는 록 보컬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길룡진 씨를 모셔보았습니다. 지금 10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계신데 소감이 어떠신가요? 다 여러분 덕분이죠. 이번 노래 장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기존에 제가 하던 음악에서 벗어나 아무도 하지 않은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음악을 했습니다. 이번에 소속사와 재계약을 결정하셨는데 결정하시게 된 이유 있으신가요? 돈보단 의리를 택했습니다. 빵빠라 빵빵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요? 무대에서 죽는 거예요. 빵빠라 빵빵